무슨 매력 있는 거야, 오빠가? 그냥 좋았어. 그때 내가 힘들었잖아. 그런데 애기, 애기, 애기 떠나보내고 힘들었잖아. 어? 응? 응. 좀 사연이 있으신가 봐요. 눈물 나, 눈물 나? 어, 저희가 재혼 가정이잖아요. 첫째는 이제 오빠 쪽에 첫째. 음, 그랬구나. 어. 저도 이제 딸이 하나 있었어요. 처음에 결혼해서. 근데 그 아이가 하늘나라로 먼저 갔죠. 아, 진짜? 애기 아빠가. 응. 추운 겨울 날 버렸어. 밖에다가. 애기 3살? 잘 먹지도 못했더라고요. 보니까. 내가 그랬더라고요. 울면 누가라도 나와서 데리고 들어가겠지. 그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 당시에 물어봤을 때. 아... 아... 아이를 먼저 보내셨다고.